정말 좋은 명곡인데요 나만 알고 있었던 숨은 명곡 다시 한번 알리고 싶은 진짜 숨은 명곡 음악을 듣는 즐거움, 앨범을 듣는 즐거움 심폐소생이 필요한 숨은 명곡들의 반란이 시작됩니다 SBS 심폐소생송 커밍스 네 안녕하세요 꾸미니 타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숨은 명곡은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입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이유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 마무리하면서 듣는 곡이기도 하고 그 다음날 스케줄을 마음 편히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좀 힐링곡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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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